아 차라리 그냥 죽고 장로를 보는 건 어떨까요?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아 지금이 힘드니까 아 그건 또 정말 또 이 도스 어떻게 해요? 또 이 도스 어떻게 해요? 또 이 도스 어떻게 해요? 요것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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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도스야! 유전자 도스! 아니 DNA가! 실비 잡힙니다 더블킬 그리고 차례차례 또 정리 당하네요 그렇죠 BDD가 외칩니다 POG 내놔 이게는 아 이거 컷 입장에서는 극사운드 좀 압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피터까지 이거 에이스일보 직전이고요 결국 이렇게 에이스가 뜹니다